봄투데이 몹시 제품의 오티머스 뷰트 케이스고요 립북 케이스입니다 제품 개봉을 해보겠습니다 제품의 컬러는 올리브 그린 컬러입니다 안쪽으로 보시면 구성품이 되어 있는데요 백전보호필름 한 장과 극세사 천 밀대가 하나씩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품의 오티머스 뷰트를 장착을 해보겠습니다 장착된 모습이고요 제품 안쪽을 보시면 카드 수납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두 군데가 되어 있고요 두 장 정도를 수납하실 수가 있고요 밑에 바로 보시면 또 하나의 수납공간과 뒤쪽을 보시면 간단한 지폐를 수납할 수 있는 공간까지 제작이 되었습니다 제품의 기능성을 보면 거치할 수 있는 기능이 되어 있는데요 원하시는 각도로 스마트폰을 거치하실 수 있습니다 제품의 상단 하단 좌우 외부 기능들을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하게끔 제작이 되었고요 중앙을 보시면 스트랩 구멍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구성품의 스트랩 악세사리까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품 뒤쪽을 보시면 오티머스 뷰2를 보시면 터치팬이 하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쪽을 터치팬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까지 제작이 되었고요 제품의 소재는 천연 가죽으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뒷부분 또한 동일한 전체적인 가죽으로 처리가 되었고요 이렇게 이렇게 보관하시구요 이렇게 이렇게 보관하시면 좋습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